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해장국이랑 내장수육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깍두기랑 찍어먹을 양념소스 있습니다. 오늘 마실 음료는 보이차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양념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오징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완전 쫄깃 맛있어요 와.. 참기름 닭다리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